조희 씨도 관리를 엄청 한대요. 나이도 어린 친구가 건강식품 마니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뷰티랑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아무리 이제 뷰티나 패션에 신경을 써도 건강에 안 좋거나 기본적인 저를 가꾸지 않으면 너무 별로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그 아우라가.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저는 최근에 플라잉 요가도 시작해서. 아, 플라잉 요가 좋지. 네, 막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뿌리 채소를 발효한 주스를 먹고 있어요. 원래 암 환자분들을 위해 개발한 건데 확실히 그런 좋은 거를 먹으면은 몸에 염증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니, 어린 친구가 참 그런 거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거, 어떤 거요? 아, 그게. 오늘 정보의 장애예요. 아, 죄송해요. 딱 코로나 한 번 해볼 생각이에요. 생생정보토인의 생생정보. 어머, 꼴래, 무언닐까로. 그리고 이제 노니 주스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노니 주스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안색이 달라져요. 아니, 노니를, 노니를 전현무 씨한테 특히 추천하신다고요. 아니, 요새 약간 일이 너무 많으셔서. 맞아, 얼굴 지금 피부색이 굉장히 탁하세요. 아 정말요? 아니 제가 아는데 만주부로 왔는데 너무 막혔어요 모르게 오빠도 좀 드셔야 될까요? 오빠도 좀 드셔야 될까요? 조희가 더 심각하게 말하네요 미안해요